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완전체와 답장너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사연 가지고 왔고요. 참고로 이 쓴이가 중학생이라고 하는데 주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변집이에요. 제목 자기 새엄마는 착하지만 그래도 개모들은 무조건 악마라며 자기 혼자 발악질하다가 숨이 넘어가는 딸내미. 원제 자기 아들 말 잘 들으라고 하는 또라이 새엄마 작년에 우리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요. 새엄마가 데리고 온 고등학생 오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빠라고 부르기 진짜 싫어요. 새엄마도 겉으로 봐서는 저를 딱히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용돈도 잘 주고 밥도 똑같이 차려주고 해주긴 하는데요. 뭐 이것도 결국 뭐야 가식이야.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하는 거라고요. 솔직히 엄마 느낌 하나도 안 나고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아니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우리 학교랑 학원 선생님한테 제 학교 생활 같은 거 막 물어보고 같이 진로 상담하자 그러는데 아니 지가 뭔데 나 이거 사생활 간섭 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요. 나는 이 아줌마랑 얘기도 하기 싫은데 상담은 무슨 상담이야. 지가 엄마야 뭐야. 그리고 올해 제가 마법을 시작했는데 아빠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새엄마다 어색하니까 제 용돈 따로 모아둔 걸로 몰래 생리대를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새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 방을 뒤져본 거겠지. 왜 자기한테 말 안 했냐고 하면서 생리대를 사오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낯선 아줌마한테 제 몸을 막 까발리는 것 같고 너무 창피하고 싫어요. 그리고 가끔 친엄마랑 동생 만나러 갈 때 아빠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몰래 가는데 이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저를 붙잡아가지고는 조심히 갔다 와라 이러면서 돈을 주는데 이거 받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안 쓰고 모아뒀는데 나중에 돌려줄 거야. 여하튼 계속 이렇게 불편한데 이번 주말에 밥을 먹다가 새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꽁꽁아 우리가 이제 같이 산지 1년이 넘어간다. 사이좋게 지내라니 오빠랑.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오빠한테는 너도 땡땡이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잘 챙겨주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그래요 공부는 잘해요. 집에 있을 때 잘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저한테는 오빠 말 잘 들으라 그러고 아니 어디서 명령질이야. 빡쳐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분위기 안 좋게 그냥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시켜서 그런 건지 이 오빠도 제 눈치를 보면서 밥 먹었어? 어디 갔다 왔어? 이 지랄 해대는데 그냥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짜증나. 솔직히 우리 엄마 죽은 거 아니고 살아있고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거 알면서 왜 지가 자꾸 엄마가 데리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빠가 새엄마랑 잘 지내려고 하는 것도 짜증나요.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떨어져 살 리가 없잖아. 솔직히 새엄마가 잘못되거나 그냥 다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잘못이라는 게 죽어라는 의미겠죠. 댓글 1번 야 그냥 네가 니네 친엄마한테 가면 여러 사람 편하겠다. 니네 엄마한테 가. 아이고 이것도 고민이라고 됐으니 저도 가고 싶고 우리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니 부모님 둘 다 같이 살고 싶어요. 서로 외로울까봐 부모님이 한 명씩 애를 데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 있는데 재혼을 한 아빠도 원망스럽고 그래요. 2번 네가 글 알지 해가지고 새엄마 내보내면 어차피 다음 새엄마 또 오는 거야. 저렇게 마누라가 있는 게 필수인 사람들은 항상 결혼 상태이거든. 쓴이가 이따위로 글을 쓰는데도 새엄마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근데 다음 사람은 어떨 줄 알고 자신 있냐? 3번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해. 네가 아빠한테 강력하게 말을 해라. 너네 아빠 말이지 그렇게 하면은 싫은 척 연기하면서 얼씨구나 좋다 이러면서 보낼 거요. 2번 이런 썩을 야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고 너네 엄마한테 가라. 왜 됐으니? 괴롭히는 건 제가 아니라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그 두 사람이에요. 아빠도 솔직히 마음대로 재혼했으니까 아빠도 미워요. 솔직히 2번 아니 그러니까 얼른 너네 엄마한테 가라고 미운 아빠가 니 가는 거 싫어하든 말든 그냥 가면 되잖아. 이거 이거 정말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애네. 사람들이 지금 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틀렸고 오직 너 혼자만 오른 거 같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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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옳다는 거 그거 인정받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가서 너 혼자 살아라. 3번 그래 니 나이가 어린 건 알겠는데 니네 새 엄마랑 오빠가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또라이 소리까지 들어야 됩니까? 그 오빠도 그래 낯선 사람이랑 가족이 돼가지고 불편한 거 매한가지 아니겠냐고 그런 건 모르겠냐? 그래도 오빠는 그래도 오빠라고 노력이라도 해보려는데 그걸 고깝게 보고 참 어리고 생각도 짧다. 설마 니가 뭐라도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지? 아 됐고 그냥 니네 엄마한테 가요. 친엄마는 친엄마니까 이런 니 성격도 받아주겠지 뭐. 저도 가고 싶다구요. 그럼 가 가 근데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저랑 동생 포기 못하다가 한 명씩 나누듯이 데리고 간 거예요. 저희 엄마도 많이 울었고 만날 때마다 엄마 놀은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진로 생각하고 같이 살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같이 일상 공유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아니 왜 새엄마가 어? 꼬레 지가 뭐라고 엄마인 척 하는 거냐고. 3번 이혼이라는 것은 니 부모님 선택이야. 니 어머니가 울거나 말거나 어머니도 결국 뭐야 이혼을 선택한 거라고. 한 명씩 데려가온 거면 니네 엄마나 아빠나 유책 따져 소송으로 이혼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지. 아빠나 엄마나 서로 안 맞아가지고 못 살겠다 싶으니까 이혼한 건데 왜 니 욕심으로 다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빠 재혼한 것도 그래. 그거 아빠 인생이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왈고 왈고 할 게 있나? 니가 아빠 평생 책임질 거야 어쩔 거야. 솔직히 엄마 쪽에 있다가 어머니가 재혼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 니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재혼을 했고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너는 잘해보기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나 있냐? 그냥 심통난 망아지 마냥 불평 불만만 토로하고 심지어 노력하는 사람들 보고 또라이라고? 헐 욕 말고 니가 하는 게 뭐야? 그럴 거면 엄마한테 가. 거기 있으면 너도 불평 불만이지만 솔직히 검은 머리 짐승으로 밖에 안 보여. 네 됐으니? 검은 머리 짐승은 그 오빠겠죠? 솔직히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와 아빠 돈으로 먹고 사는 건데 그것들이 그지가 아니면 뭔가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동생을 위해서 재혼 안 한다고 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거 다님한테 저주로 돌아가요. 4번 야 그럼 니가 처먹는 건 뭐냐? 아빠 돈이 아니고 뭐 옆집 아저씨 돈이냐? 4번 이혼할 때 한 명씩 나눠 키운다 합의를 받더라도 승희가 정 끝까지 엄마랑 살고 싶으면 재주율 가능합니다. 그러니 얼른 아빠 엄마한테 말하고 엄마한테 가라. 근데 엄마가 니가 보는 앞에서는 내가 너 키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현실이 되어버리면 받아줄 런지는 모르겠다. 내렸으니 글로 못해서 그렇지 두 분 모두 저랑 동생 다 데려오려고 엄청 싸우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엄마가 오라고 하는데 가고 싶어 하면 아빠가 엄청 서운해하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네 명이 다 살고 싶다 이거예요. 2번 어쩜 어려도 너무 어리다. 부부로 살다가 이혼한 부부는 생판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쓴이 너는 너네 반에 못돼 처먹고 이간질하는 친구랑 매일 한 집에서 밥해주고 빨래해주며 살아라 하면 살 수 있겠냐? 그리고 지금 새엄마라는 이름 이거 하나 때문에 또라이 어쩌고 하는데 매일 나한테 욕해되는 진짜 또라이를 위해서 뒤지닥거리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부모 인생은 자식을 위해서 속이 다 골마 터져도 무조건 같이 참고 살아야 되는 거야 뭐야 너도 나중에 크면 집 밖에 모르는 딱 너같은 새끼 나와가지고 매일 눈물바람으로 살길 빌어주마 됐으니 바람이나 도박 이런 거 아니고 서로 자식을 데려가려 하셨고 나랑 상의도 없이 덜컥 남을 두 명이나 데려왔다고 근데 엄마한테도 보내주기 싫대 부모라고 참아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안 들려면 나랑 이야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싸가지 없고 인성 더러운 건 바로 너야 너야말로 니가 시부린 말 그대로 니 새끼가 받길 저주한다 그리고 같은 반 친구랑 법적으로 가족이 된 경우가 같냐 대가리가 나쁘면 남의 인생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3번 아니 그럼 두 사람 헤어질 이유가 없다는 건데 도대체 왜 헤어진 거야 이유가 뭘까 4번 딸내미 인상 파탄 난 게 서로 니 닮아가지고 그런 거다 이러면서 오지게 싸우다가 이혼했겠지 뭐 5번 아니 이혼을 한 니네 부모를 원망하는 거면 이해를 한다 아니 자식으로서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아무 죄도 없는 새엄마를 또라이라고 하면 니 마음 편하냐 새엄마가 너한테 자꾸 스며드는 게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고 진짜 생모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래 이거는 니 잘못이 아니야 근데 새엄마 잘못도 아니야 생모 생부가 그냥 헤어질 사람들이라 헤어진 거지 뭐 정들기 싫어서 배척하는 것 까진 알겠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니가 나이가 어려서라고 하기엔 아무리 중학생이라도 생각 깊게 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니가 하는 생각이 너무 어려서 지금 니 마음 고작 하나 편하려고 주변 사람들을 니 감정으로 휘두리를 한다는 거 이거 알아둬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빨리 지쳐 니가 니 생부의 두번째 가정도 망칠 수 있다 이거 차라리 망가지고 새엄마랑 새오빠가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 오기 전에 다시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내가 아빠한테 말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젠 말하기도 눈치 보인다고 다른 댓글로도 썼지만 차라리 저 여자가 나를 살짝 건드려가지고 감옥이나 다른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2번 야 얘 말하는 거 보소 진짜 소름끼치네 3번 야 됐고 그냥 이 글을 아빠한테 보여줘라 그럼 엄마한테 보내줄 거야 안 보내기 뭘 안 보내 6번 그래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니까 내가 위로를 해줘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대댓글 보니까 이거 뭐 인성 완전 개파탄났네 헐 대댓글 대댓글 보니까 심성 글러 처먹었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될 거야 야 니네 아빠도 정말 힘들겠다 진심이야 2번 왜 엄마가 동생만 데리고 갔을까 글 보니까 바로 알겠네 7번 야 대댓글 까지 다 봤는데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냐 중2병 이라도 온 건가 인성 파탄 야 이거 그대로 아빠한테 보여드리면 절대 안 서운해 하고 바로 엄마한테 보내줄 거야 보내줘라 8번 스니는 분노할 대상이 틀렸어요 스니와 상의 없이 결혼한 아빠가 문제인 건데 왜 새엄마 탓을 하지 지금 새엄마 쫓아내봤자 두 번째 새엄마가 또 들어올 텐데 그냥 아빠 설득해가지고 엄마한테 가 새엄마 새오빠랑 살기 싫다고 엄마한테 가겠다고 해 이거 보여주면 갈 거야 근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죽겠다 이렇게 협박이라도 해보든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새엄마가 혹시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새엄마가 생길 거다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 새엄마도 이렇게 착할 거라는 기대는 절대로 하지 마라 진짜 그지 같고 독한 사람 들어오면 너 절대 감당 못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이거는 분노의 대상이 틀렸죠 말없이 재혼한 아빠 그리고 이혼을 한 엄마 아빠 두 사람 모두 이쪽으로 분노를 하고 원망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새엄마 새오빠 죄 없잖아요 나이가 어리다 해도 분노의 대상이 틀린 건 정확히 짚어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 사람한테 자기도 알 텐데 말이죠 아무리 어려도 이런 식으로 남탓을 한다는 건 참 커서도 걱정됩니다 걱정이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작이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